회동돌 암릉지대에서 조난자 발견 다온이 찾았어? 조난자 맥박 호흡 없음 사망으로 추정 저도 레인저예요 레인저 일이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잖아요 전북골 암릉지대에서 조난자 발견 맥박 사망은 못 추정 선배님 아직 제 이름 모르시죠? 알아, 이다완 대박, 알고 계셨어요?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완전 젤을 못해 낙엽 조심해 며칠 전에 빅마라 기린끼리 걸어갈 거야 걱정 마세요 저도 이래 봬도 레인저예요 은정은 이자 그 developers 어... 안 하고 저게 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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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도와줄 수 있어?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죠? 미안해, 혜정. 위험한 일 부탁드리겠습니다. 원래 우리 일은 위험해서 무사히 살아 돌아온 거야. 배가 다치지 말고 몸조심으로 돌아와. 알겠습니다. 다녀올게요. 기다리고 계세요. 다원이한테 부탁한 것도 이거야? 걔 이거 찾다가 실종된 거냐고. 다원이 나 때문에 실종됐어.